자 반격입니다 반격이에요 자 반대편쪽에 금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있는데 오른쪽 그대로 침투합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해주고 이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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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꺾고 뒤로 흘렀고요 중앙에서 흘러갔고 자 그대로 옮겨올라옵니다 오른쪽 슝 아 수비에 맞네요 자 이제 숙에 걸립니다 다시한번 띄워줍니다 헤딩 자 뒤쪽 왼쪽 치면 흘러가 오른데 뒤로 오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2차원 자 다시 볼까요 자 다운대로 놓죠 반대편 완전 흐리 상태에요 이정수 자 옆으로 내주고 다시 옆으로 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껴고 안에 이민성 선수가 있었죠 반대편 반대편 이것이 수비의 몸에 맞고 나오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저녁한 90분 경기 추가 2분 시간 끝났습니다 자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동시로 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 모두 그라운드에 눕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경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양 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하는 네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